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순천노회가 2020 사랑으로 겨울나기 행사를 열었습니다.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노회장 최순환 목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모였다며 이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두가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번 행사를 통해 지교회에서 추천한 독거노인, 조선가정, 다문화가정 등에 현미 160호, 상품권, 장학금 등을 전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